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석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 우리 국민의힘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했던 것이 지난 화요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당 정책위가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이라 했던 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예비군법에 학생 예비군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당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에서는 교육부에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대학별 학칙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정 개최 이후 개별 대학들의 학칙 개정은 지난해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화룡점정으로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말로만 약속하는 정당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당의 관심은 항상 국민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척에 담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